강원 북한군이의 자녀만. 학생들의 정문회사 사회가. 하나 둘 셋.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데려온 정지원 사상사 복한 허나. 제가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교육학을 전공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정동원의 눈물의 가사를 들어보는 여름을 송화하면서 제 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포장. 여러분들과 같이 배송정. 남북 교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렇게 표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타지연보다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장어, 통일에 대한 여론이 많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크믐으로 위해 통창합니다. 2020년. 당원 원주시 임은영 장룡을 주셨습니다. 당원 통창룡의 장룡 박수. 담백하는 가족이 돌아오는 간장. 군인데로서 산책하러 가는 길을 살고 오는 생각입니다. 조합 운동이 도착합니다. 지혜자 생생의 장룡을 정리합니다. 이 분이 넘어오는 도착했어요. 그등을 위해 고유하고 있는 사회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정당함은 양파입니다. 수많은 양파의 규모가 되었습니다.